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 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뉴스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한 논서실장, 강성필, 민주당 전국 청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빨리 오다 보니 제가 말이 꼬이네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송영길 전 대표 얘기인데요. 장 기자,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역 사건 핵심 임무인 송 전 대표, 어제 새벽에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에 강제 수사에 나선 지 8개월 만입니다. 유창훈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의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2021년 당대표 경선 당시에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그리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서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이 중 4천만 원은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 혐의입니다. 어제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온 송 전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기상캐스터 이종훈 실장님, 여기 송 전 대표의 구속 결정타가 일단 차명폰 사용이고요. PC 하드디스크 교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증거인멸 혐의, 우려가 있다 해서 일단은 구속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명의 상당성,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도 물론 이번에 발부된 가장 큰 요인이지만 그러나 유창훈 판사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증거인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 대표, 야당 전 대표를 구속하는데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상당히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표현하는 것, 즉 지금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마친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 위로를 했다, 무엇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검찰이 무엇을 물어봤느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소환됐을 때 입을 맞출 수 있는 또는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명폰으로 이렇게 관련자들에게 검찰 소환을 마친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건 행위는 사실 있을 수 없는 행위다라고 재판부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강선필 부대변님, 일단은 제가 어제 내용 보고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보니까요. 검찰에서 2020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송 전 대표가 인천의 한 사업자를 찾아갔는데 그 만남 직후에 1억 원이 후원 계좌로 들어왔다, 송 전 대표가 받았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가 검찰 조사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 전 대표가 만난 이후에 1억 원을 후원 계좌에 송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정당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당하다? 네. 만약에 그것을 부정한 돈으로 받았다면 현금으로 받았겠지. 왜 후원 계좌로 입금을 했겠습니까? 물론 서로 간에 송금을 하는 계좌를 하는 입장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말이 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불이한 돈이었다고 생각하면 현금으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형사소송 사건에서 피의자, 참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 전 대표 측 입장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유동규와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지금 틀어진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렇게 틀어진 상황이고 갈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고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송 전 대표 측의 말에 어떤 신리가 더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억 원이 현금으로 오가는 부분이 정당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먹사연, 즉 후원 계좌로 보냈다는 것이 바로 그 먹사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핵심이 먹사연이라는 지금 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수수해서 자신의 어떤 경선이나 혹은 또는 자금으로 썼다. 불법적인 자금으로 썼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본인한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먹사연을 줘서 재단의 어떤 그런 돈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송영길 전 대표에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도리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안전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의 극단적인 선택이 어저께 우리가 보도가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어저께 돌아가신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이슈화할 수 있었어요. 봐라, 검찰이 이렇게 100여 명 나의 관련자들을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분이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라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이슈화할 수 있는 계기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어저께 한마디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 때문에 언론들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분이 검찰 때문이었겠느냐. 그리고 또 검찰이 지금 이미 의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런 죽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굉장히 변호사도 대동을 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또 노고화를 하든지 해서 공개적으로 사실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건은 상당히 불법적인 어떤 정황이 드러난 게 아니냐. 그 어떤 사람보다 송 대표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종근 실장님의 추측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어제 공개롭게도 송 전 대표 구속심사 날 검찰에서는 윤관석 그리고 강래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5년 그리고 3년 구형을 했는데 저희가 과거 통화 내용 다시 준비했거든요.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기령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기령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이 X는 이 X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응. 잠시 설명드리자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요. 이종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사에 있던 저희가 통화를 들려드린 건데 이종근 실장님 일단 송 전 대표가 구속이 된 만큼 이들에 대한 어떤 진술 어떤 태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씨, 이종근 씨 모두 다 직접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관석 의원이 여러 가지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호를 했느냐 혹은 알고 있었느냐 이 대목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사실은 검찰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밖에 있는 것과 안에 구속돼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제부터 죄수의 딜레마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관련자들끼리 어떤 지금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입니다만 윤관석 의원이 만약에 보고를 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라고 한다면 윤관석 의원의 계속 모르세 또는 입을 담고 있고 진술 거부를 한다는 건 윤관석 의원의 형량 자체만 늘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20일 동안 구속 만기 전까지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사실 지난달에 돈 봉투 받은 것을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21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까?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제 수사가 이들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21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명단에 대한 객관성 사실이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명단인 거거든요. 그리고 몇몇이 살펴보면 그중에 몇 분들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도 하겠다 불사하겠다라고 지금 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벌써 8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 돈 봉투 사건이라는 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미 관련자들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있는 의원들을 빨리 소환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사안을 조금 정리를 했었어야 됐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벌써 1심에 대한 구형이 어제 있었어요. 1심의 구형이 끝났다는 것은 재판이 거의 종결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선고만 앞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검찰이 지지부진한 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흠집내기 하려고 했던 어떤 시간적인 로드맵이 아니었냐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수사 상황 계속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